네 반갑습니다. 회의들 대주소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승관이 오면서 저희가 꼭 지켜냈고 절대 정치적으로 인연적으로 회의들과는 고가한 만족을 받고 있습니다. 회수는 지켜놓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발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올해 대주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제가 그 기간만 영화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아시아님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계속 2년 내내 정기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의 작은 시간만 들어서 언제든지 많은 사람한테 저희들과 준비된 다풍이 되는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건 뭐 자랑은 아닌가 그... 영화제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는 큰 영화제는 아닙니다. 근데 예산 대비해서 전 영화제 중에서 가장 지원을 많이 주는 영화제입니다. 뭐 자랑은 아니고 어...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아시겠지만 남편의 제작가와 감독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제작들이 돌아가서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제작 지원하는 작품 열 편이 돌아가서 어... 굉장히... 어... 어... 매번 공개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다펜타이 영화가 매주가한테 좋든 실수 테니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한 달과 매회 성장력을 보니깐 우승을 또... 그리고 사무역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포기스 운영을 해서 시인제 예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태리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모두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눈을 더 반도시켜주고 출력시키는 만한 매입지능을 담겨서 지금 보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뉴스타 사업 중에 청소년 남겨있는 옥션이 있었는데요. 정말 뜻깊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옥션을 통해서 청소년 남겨있는 옥션을 통해서 청소년 남겨있는 옥션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남겨있는 옥션이 있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도 노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 역시도 중심스럽게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서 노인들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런 심플했던 위험들을 저희들한테 간접경으로 삼아서 노인들에 대한 다큐멘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세부터 90세대 사이에 노인들에 소개받는 분들을 모시고 자사전연적인 이야기를 많이 받는 것을 다 함께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말과 주문했었던 것은 그만 얘기하라는 것 같아요. 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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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